아니면 형이 검증을 하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답장 하나도 안 하면서 뭘 자기야 내가 답장 안 했어? 내가 안 했어? 근데 네가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는 인형이 너 구해서 산 사람 누구야? 또 나 줘 또 나 줘 형 나 답장 안 했어? 너 안 해 진짜 아니 그거라면 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? 아니 인형 뭐라 하지 마요 22살 백몬스터 팀에서는 B라는 멤버를 책임져주고 있었어 김태형 김태형 처음 코너 김태형 자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는 뮤지컬 같은데?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봉철이 한 번 적어봤습니다 찍먹을 많이 해보다보니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 별빛이 내린다 샤너런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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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와 무슨 일이에요 와 창혜룡 미천 인정이다 와 대화 능력이 있어야지 마실 수 있는 야 영원해 어 배드민턴 아니 팀이랑 안으셨어요 팀이랑 안으셨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배드민턴 와 와 B 뭐야 너 나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말거라 그 무시를 하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와 하 하 아 그리고 몸은 코앞으로 맞춰봅시다. 출발! 학등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후룸 라이드 탑승 완료! 그러면 준비 출발! 아 어렵게 해? 잘하네. 그 많이 또 그 편 때 그 옷 고를 때 옷을 고르고 나서 아 이 옷이다! 헤헤헤헤! 하는 소리! 저 100%! 나도 이건 거 같은데? 아! 야 해 빨리! 그냥 네가 해! 체리하래! 야 네가 해 야 불안하다! 옷 입혀주는 편에서 내가 슈가 형 옷 고르고 있을 때 그 되게 좋아했을 때 좋아해야던 거 으아아악! 이거 뭐 티... 이모네게 뭐라 하세요 여러분? 아 그거 뭐라 해요! 뭐야! 왜 이렇게 해! 어? 뭐야! 왜 기죽게 그래요? 우리의 기죽게! 우리의 기죽게를 태연 이게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거야. 형 말만 청산유수예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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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установ기 müход 무 mungkin 이 ample れない 혜연da 쩡당뉴스 오 다 외웠네 그래도 알았어 이걸 원해? 뮤비를 원해? 계속 치우고 계세요 계속 치우고 계세요 아 그 제가 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할 거나 해보세요 젓가락 행진 거 아 그래 다 해봐 할 거 다 해봐 어제 브이앱을 보고 확 나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연준이 형 방 보여주는 건데 아니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떡해요 이거나 좀 뒤집고 다니지 마세요 세윤씨 아휴 우리 만남은 아 잠시만 시작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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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희망 전도사 쿠폰 찾는 거 그거 할 때 고민 그 어디 있는지 그거 찾는 소리 붕동댕 붕동댕 와아 니가 살렸다 니가 살렸다 진짜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 공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빰빰빰 나를 보고 있으며 빰빰빰 나를 보고 있으며 나는 행복해 뭔데? 근데 뭐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기 공 아니야? 아아! 하나쇠 파이팅! 하나쇠 파이팅! 인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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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쇠 파이팅! 예쁜 아기 공 예쁜 아기 공 정답! 시그라든데 야간 작은 코 나 몰라 이거 하얀 갈러 씨를 입은 예쁜 아기 공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몰라 하트나 만들고 끝내주세요 네 어떤 하트인지 알고 계시죠 네 하나 둘 셋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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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우쿵! 하나, 둘, 셋! 하하하하! 하나, 둘, 셋! 됐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굿나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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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맞혀야 돼! 무조건 맞혀야 돼! 라면! 넥! 정답! 정답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형이 틀린 거 왜 내가 맞아야 돼요? 미안하다 뭐였더라 정상 한조릴마다 그를 남기고 돌아사는 부승할 때 하늘이 색깔이 엄청 많잖아 거울이 이렇게 조용하다네 뭐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아침에 시작한다는 뜻이죠 세형씨 나기집 어디있나요? 나기집 여기 있어요 주제 있어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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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요리에 요자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일단 제가 했고요 그리고 우리 비씨도 어 왜 그러시죠? 어 왜 그러시죠? 뭐 아세요 요리에 요자 아세요? 우리 그냥 여기 있어야 돼 마 태형이 코트 벗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가지도 못해 아 지금 김태형 지금 잘하고 있죠 벌써 두 개 맞혔어요 아 아 총도 소싸움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아 그렇지 글자로 완성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글자로 그냥 가서 좋아라는데 자 이제 퀴즈 들어간 건가요? 고치는 건 스티커 끈끈이 아니 이 친구 아직도 이해 못 한 것 같은데요? 아 뭔데? 헌한걸이 아니야 4번인데 4번 아 신선아 신선아 야 방금이 어떻게 와봐 양말 신선아 형 조심 용하네 갑시다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되게 엄청 슬림하잖아요 왜 이렇게 와봐 10시 62 아 진짜 아 진짜다 아 어쩐 때는 어 성공 3등 에이 에이 브로 Trust me I like you I do look away when you pretend I do 안 될 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야 치왕 옷미남 누구야 잘 사는거 다 같이 하 아 그냥 이런 거 만들까요? 우와 진짜 맛있다 오 조용히 저기 아침 산책을 나가는구나 자울도 피곤하대 3가지의 가장 중요한 금 소금 소금? 그 다음에 장금 그 다음 지금입니다 플레이팅을 이걸로 할까? 좋은데?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거짓말한가? 이게 좀 더 일본식 느낌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곤니치와 좋은데 곤니치와 좋은데 곤니치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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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준이 형 진짜 미안해 남준이 형 고기셨냐? 남준이 형 내가 닮았어 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일로와 야 남준이 형 야 남준이 형 자 여러분 모델을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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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